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역사를 단절로 보는 사람들은 제도와 틀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확 뒤집어 엎는 데 익숙합니다. 고상한 용어로 이야기하면 사회과학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 혹은 구성주의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대부분 엘리트들이 일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해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흑역사로 장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복잡하고 단절되지 않고 연속되었고 자신이 가져온 지식은 제한적이고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걸어온 길을 유심히 보고 교훈을 얻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교훈을 얻는 길이 있고 또 시행착오를 줄이게 되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경찰의 비대화와 검찰의 무력화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선진국 경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륙법의 본고장인 독일 어떻게 해왔는가? 초창기에 경찰은 치안유지와 검사의 보조자로서의 수사의무를 담당해왔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에 경찰 수사학대와 더불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검사의 지위를 받지 않는 독자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허용해야 한다. 이런 논쟁이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 규정을 위한 공동위원회가 구성되고 열띤 찬반 논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관계 설정을 위한 수많은 논의가 진행될 끝에 1990년대 초반에 입장이 정리가 됩니다. 경찰의 비대화와 독자적 수사권 행사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검찰의 통제력 확보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경찰에게 무한한 자유가 주어졌을 때 사법적 통제권을 누가 행사할 것인가? 이런 문제 때문에 독일인들이 얻은 결론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전제로 경찰의 자율적인 수사권 부여로 입장이 정리되게 됩니다. 현재 독일은 법률상으로 검사의 수사권, 수사지휘권, 검사의 지시에 대한 경찰의 복종 의무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161조 1항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독일법에 충실한 적용자 일본 어떻게 해왔는가? 일본 1950년대와 60년대에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해야 된다. 검사는 수사에서 손을 떼고 기소와 공판만 수행해야 된다는 공판전담론이 제기되어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 사회는 올바른 길을 선택합니다. 권력을 분립이란 기소권과 재판권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수사는 기소를 위한 종속적인 개념이므로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할 수 없다. 이것이 일본인들이 얻어낸 결론입니다. 또한 자유신민사회 역사는 경찰에 대한 끊임없는 견제와 감시의 역사였다는 점을 상기하고 법률전문기관인 검사가 수사를 관장해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수사호지론이 채택됐습니다. 현재 일본은 검사의 수사권 형사소송법 제191조 1항 일반적 지시권 동법 제193조 1항 일반적 지휘권 동법 193조 2항 구체적 지휘권 동법 193조 3항 검사의 지휘에 대한 경찰의 복종의무 동법 193조 4항 등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오랜 진동건대 내린 결론도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할 수가 없다. 지금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과 반대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질문 세 번째입니다. 오랜 법전통을 가진 프랑스는 어떻게 해왔는가?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 이후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입법자들이 법치국가의 경찰은 사법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는 신념을 버리지 않고 있다. 여러분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법치국가에서 경찰이란 것은 사법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신념을 프랑스인들은 오랫동안 유지해 왔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경찰 수사의 독자성이라는 이름으로 경찰이 검사의 통제에서 벗어내리는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965년도에 이른바 벤 바르크가 사건이 아주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모로코의 반체제 지도자인 벤 바르크가 괴한에 의해서 납치되었는데 이후 경찰이 자행한 것으로 판명된 사건입니다. 경찰에 대한 검사의 통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프랑스는 그 이후에 최근까지 수차례 걸쳐 행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서 검사의 경찰에 대한 지휘통제권을 거듭하여 강화시켜 오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현재 세계적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가장 강력하게 확립되어 있는 국가로 통합니다. 프랑스 검사는 현재 자체적인 수사건, 프랑스 행사소송법 제41조 1항, 자체적인 수사건을 가지고 있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의 일환으로 일반적 지시와 구체적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의 제12조, 39조 3항, 3조 1항, 42조 2항 등이 이를 뒷받침하는 법 조항들입니다. 경찰은 고등검사자에 의해 개별적으로 자격이 부여된 경우에만 수사건을 행사할 수 있고 고등검사장은 사법경찰의 직무를 박탈하거나 직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권한이 검찰에 허용되어 있는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질문 네번째입니다. 독일에 인접한 국가 오스트리아 어떻게 해왔는가? 오스트리아는 독자적인 그런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수사판사제입니다. 수사판사가 수사와 수사지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수사의 마지막 단계, 기소단계 되었어야 비로소 필요한 증거를 검사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이런 사법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1980년대부터 사법계획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2008년도 개정행사소송법에서 수사판사제도를 폐지하고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수사지휘권도 갖고 이런 사법계획을 단행하게 됩니다. 아울러 오스트리아는 검사의 지시에 대한 경찰의 복종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검사와 경찰 간의 상호협력관계를 규정하면서도 상호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는 검사가 경찰에 지시하고 경찰은 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스트리아는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헌법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다섯 번째입니다. 핵심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수사는 기소의 종속적 행위로 수사와 기소는 분리제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게 대체로 선진국의 검경관계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지 않는 것이 대체로 선진국의 검경관계이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일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사와 기소의 일체화라는 부분을 분리하는 움직임은 선진국 사례에 맞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는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 주체는 검찰이다. 검찰에 의한 사법적 통제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이란 것은 행정부 소관의 기관이기 때문에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대체로 선진국들의 검경관계의 골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검찰을 계획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마치 권력을 분산시켜 가지고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 건수하게 보이게. 그렇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야기하면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함으로써 결국 수사에 대한 법률과의 통제를 없애고 경찰 주도의 수사구조를 만들자는 주장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권 분립에도 맹백히 위반되는 사안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행정부의 이미지이고 자위적인 권력이 수사와 기소 단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경찰이 광범위하게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훼손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이 발생하는 것이 명백한 제도 계약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독일 사례, 오스트리아 사례, 프랑스 사례, 일본 사례를 보면 대체로 선진국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지 않는 그런 추세를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라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선진국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